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아담과 혜화를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혜화에게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은 따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아담과 혜화는 사탄의 꿰매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다. 아담과 혜화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아담과 혜화를 포함한 그 후손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대대손손 죽게 된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아담과 혜화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고 있었으며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선악과나무를 없애버리면 된다. 아니면 아담과 혜화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나타나서 빼앗아 버리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없애지도 않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말리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힘이 센 마귀가 에덴 동산에 쳐들어와 아담과 혜화를 잡아가도 하나님은 대항할 힘이 없었던 것이다.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보면 그것이 확실해진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 쓸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우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우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했다. 땅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의하여 지신인 마귀를 말하며 혼돈은 무질서이며 공허는 말 그대로 허무다. 성경학자들은 공허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허가 무엇인지 정말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공허는 비어있다는 말이다. 즉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흑암은 짙은 어둠이다. 어둠은 마귀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어둠이 깊은 위에 있다는 말은 온 천지가 깜깜한 마귀 세상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유유자적하게 물놀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행의 원리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늘은 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귀인 짙은 어둠이 삼켜버린 우주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하나님을 유일신이 아닌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 바로 에덴동산의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혜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 하나님과 혜화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남자 여자의 인간으로 전락된 것이 아담과 혜화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을 점령하여 에덴동산을 빼앗고 우주의 권세를 빼앗아 하나였던 하나님을 이 광활한 우주 모양으로 산산히 흩어놓은 것이다. 감사합니다.